사연장칸데이 송경 임실치즈 우유네요 우유도 풀고 요거트도 풀고 있어요 딸기요거트 그리고 임실수육은 이거 얼마인가요? 6천원요? 얘는 뭐야? 짤무줄 토마토랑 썰어서 빵에다가 싸서 먹었거든요 솔라이트 쳐가지고 이렇게 구워주세요 그게 하나에 얼마씩이죠? 아 요거 한 조각이 500ml 우유예요 3천원 3천원 오늘 내일 오시면 두 조각에 4천원에 찍어오세요 내일 말복이니까 아 내일 오세요 잘 먹으세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내일만 한가라 우유는 상당히 맛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형님 요거트도 있어요 이런거도 생각하면 썰어서 빵에다가 먹는거에요